네 이번에 지금 3040 도리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오늘 아드님과 따님이십니까? 아드님이십니까? 따님과 함께 관전하면서 어떤 느낌이신지 아울대만 맞추고 여자들끼리 하는 운동도 재밌네요 네 재밌으시죠? 행복해하는 우리 따님 자 거기서 나왔어요? 여기 54대 54대 3040 54위에요 아이고 안가깝습니다 54대 46입니다 아 46 46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3040 아까 연습때 봤는데 다시한번 우리 승리소감 기쁨 소식 한마디 아 저 너무 못해가지고 네 네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기뻐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인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기셨는지 무조건 잘하겠다는 마음 정말 잘하신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유열 구역장님 정말로 오늘 잘 이기셨는데 저희 아내입니다 네 우리 잠깐만요 한마디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 선수들에게 정말 잘했다라고 아 선수들에게 한마디요 어 같이 기쁨을 하며 즐겁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경기에 승패를 떠나서 즐기는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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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잘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따님과 함께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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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님 따님과 함께 한말씀 아니 아까 한마디 한마디 따님과 함께 한말씀 아빠도 아까 인터뷰 했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 따님에게 드리는 영광 잘 가요 수고했어요 네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네 소감이 정말 겸손하십니다 나는 모르겠으나 주님은 아신다 네 맞습니다 어제 지난주 주일 설교 목사님 말씀 나는 모르겠으나 주님은 아신다 나는 모르겠으나 주님은 아신다 욕기사 말씀을 가지고 해주셨는데 너무 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